대학 본부 앞에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. 한밭대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으로 학내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총학생회가 설치했습니다. 분향소 한켠엔 통합 반대 쪽지가 수백 장 붙었고, 항의 차원에서 각 학과 점퍼도 널어놨습니다. 지난 3월 학생회 자체 조사에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통합에 반대했습니다. 교직원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습니다. 교수회는 근로컬 사업 추진 자체가 졸속이라며 신임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충남대와 한밭대는 오는 7월 말까지 구성원들의 동의 결과를 포함한 본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 동의가 선결되지 않으면 본 지정의 악영향은 물론 지정되더라도 중단이 불가피합니다. 통합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과 지혜를 모아서 근로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지난해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충북대와 교통대는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. 충남대와 한밭대 구성원들이 남은 두 달 안에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.